미디어유스 박선지 기자, 청룡의 해 2024년이 밝았다. LT 트렌드 코리아지티 시리즈는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가 발표한다. 해마다 그해의 띠동물을 대표로 세워 10글자의 영어를 짓고 앞글자에 맞추어 10개의 키워드를 만들어낸다. 2022년 호랑이의 해에는 백슬래시 타이거 어부캣 백슬래시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에는 백슬래시 래빗점프라는 단어를 제시했다. 올해는 청룡의 해로 백슬래시 드래건 아이즈이다. 그렇다면 올해의 트렌드 키워드 10가지를 함께 살펴보겠다. 분초 사회, 단 백슬래시 티웨이스트 어 싱글 세컨드 콜론 타임 이피션트 서사이어티, 백슬래시 시간이 소중한 자원이 되며 시간 효율성을 높이는 경향성이 증대된 사회를 뜻한다. 1분 1초 아까워하며 한 번에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을 선호하기도 한다. 또한 10분 단위의 계획과 1분 단위의 약속을 잡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시간의 가성비를 따지게 되며 시간의 밀도가 높아졌다.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돈뿐만 아닌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앞으로 고객이 시간을 가져와야 하며 극한의 시간 효율을 따져야 하는 날이 온 것이다. 호모 프롬프트, 라이즈 어브 백슬래시 호모 프롬프터스 AI의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프롬프트이다. 호모 프롬프트는 인공지능 기술에 익숙하고 정보 탐색 및 문제 해결에 능숙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하지만 인공지능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호모 프롬프트의 역량은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AI는 인간의 질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결국 AI 기술은 혼자 움직일 수 없다. 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 뿐이다. 육각형 인간, 어스파이링 투 비어 헥세건을 휴먼, 백슬래시 완벽한 인간을 뜻하며, 헥사곤 그래프 기준 축이 끝까지 차 정육각형을 만드는 데에 비롯된 것이다. 집안 외모 직업 학벌 특기 성격 등 모든 요소와 점수를 부여한다. 이러한 육각형 인간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광박적인 완벽함의 반향으로 작용하며, 이는 포기를 즐기는 놀이타인을 줄 세우기 위한 잣대로 활용한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getting the price right colon variable pricing, 백슬래시 동일한 상품도 시간 장소 대상 방법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비수기와 성수기를 나누거나 제품 출시 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가격 책정 전략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원인이다. 공급자와 유통자는 앞으로 제품 가치를 고려해 전략적인 가격을 책정해야 경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시간과 채널 그리고 소비자의 특성 등 가격 차별화를 선보이며 소비자의 구매 가치를 증진해야 한다. 최저가가 아닌 최저가가 중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도파밍, 안 도파민 파밍, 백슬래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도파민, 도파민, 과 게임에서 아이템을 모으는 파밍, 파밍, 를 결합한 단어이다. 즐거움을 주는 행동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특정한 목적과 의미 없이 그저 재미만 있다면 만족하며 조금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게 되는 현상이다. 오늘날 쇼폼 콘텐츠가 대표적이다. 피곤한 일상과 반복되는 하루 그리고 사회적 압박 속 재미를 찾아 숨통을 트이기 위한 사회인들의 유일한 낙이다. 하지만 자극적인 도파민만을 추구하는 것은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즘 남편 없던 아빠, 난 라이클 올드 데디즈 밀레니얼 허비즈, 백슬래시 결혼 후 남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달라졌다. 맞벌이가 흔해지고 가사 노동 분담의 의견이 강해졌다. 평등한 동반자로 역할이 바뀐 요즘 남편과 오로지 자녀들을 위해 움직이는 없던 아빠들이 등장한다. 이들의 모습은 속이 풍경을 바꾸어 주기도 한다. 냉장고 청소기 등 산림 가전은 여성 구매자가 높았지만 요즘은 남성 구매자도 높아졌다고 한다. 스피노프 프로젝트 익스팬딩려 허라이즌즈 콜론 스피나프 프로젝트 백슬래시 원작에서 파생된 작품을 의미하는 스피노프는 기존 브랜드 정체성은 유지하며 새로운 고객과 시장으로 넓힐 때 사용된다. 브랜드 스피노프는 이미지 노후화를 막으며 타깃층을 넓힐 수 있다. 또한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 기존 타깃 고객보다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세컨브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라다 미유미오가 있다. 저해상과 유동적 전략으로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다. 저자는 변화의 시대의 스피노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디토 소비, 유추즈아이 백슬래시 엘렐팔로 콜론 디토 컨섬프션, 백슬래시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하고 특정 인물 콘텐츠 등을 추종하며 소비하는 현상이다. 나도 그래 라는 뜻을 가진 디토는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 취향을 가진 대상을 찾아 그 대상이 소비를 따라한다.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의 물건을 함께 사는 것이 디토 소비의 예시이다.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의 물건을 함께 사는 것이 디토 소비의 예시이다.